호랑이띠 2025년 신년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랑이띠, 명궁의 천둥천량 그랬습니다. 천둥은 즐기고 싶다, 천량은 고민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량권 그랬는데요. 일단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편하게 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놀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타라하고 있죠. 타라는 주저하다, 망설이다, 속으로 쌓기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근심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그랬어요. 화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음살 그랬거든요. 음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작용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가끔씩 욱하는 것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욱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재배궁의 상황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태음, 화기 그랬고 직업 그랬거든요. 돈이 내가 쓰지 않아도 나갈 곳이 생겨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금전관리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투자 같은 거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는 건 좀 자제해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관리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직업적인 부분, 청기록 그랬습니다. 청기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다, 변동하다라는 뜻이고요. 록이라는 것은 가볍게 변화하다, 가볍게 옮기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바뀐다거나 옮긴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윗사람을 상징하는 부모궁의 록존 입구 그런 거 보면 승진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궁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주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옮겼을 때 좋은가 또는 이직했을 때 좋은가 그러면 천 월 그랬습니다. 혹시 옮기려고 할 때 나이 좀 있는 여자분이 오라고 한다면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 내에서 이것저것 변화하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정적인 성향 그러면 이게 이제 검은 그랬는데 지공은 그랬어요. 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 없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나한테 없으니 딱히 이렇게 교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정운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상, 아니 내년이죠. 내년에 연상하고 인연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근심이 많고 마음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뜻이라서 상대방이 접근해오지 않으면 내가 마음 열기 어렵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나 애인이 좀 투덜거리는 그런 기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때라서 약간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런 기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녀운 그러면 일단 자녀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시기에 임신 같은 거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염정탐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를 뜻하는데 문창도 있고 이렇게 해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보다 놀기 쉬워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몰입해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면들이 있고요. 아이가 자녀가 아이가 아니고 자녀가 애인이 없다 그러면 이때 자녀가 애인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이를 보거나 며느리를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우관계에 있어서 형제궁에 천상천여워 그랬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형기협인에 가까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형제의 상황이 그렇게 썩 편하거나 좋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뜻인데요. 다행히 이제 친구나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랫사람 자리 또는 친구 자리에 잠이 파군 이러고 과 그랬거든요. 지나치게 잘나고 똑똑한 친구나 아랫사람들 덕에 내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라서 너무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태궁의 상황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이사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뭐 딱히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사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건강은 이제 천부가 영성 천연 그랬습니다. 천부는 부인까지란 이런 거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몸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윗사람 윗사람이나 부모님이 조금 강압적인 사람입니다. 윗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올해는 윗사람이 강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상황이 나쁘지 않고 윗사람의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 윗사람이나 부모님 말을 따라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직, 이동, 이사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딱히 뭔가 뚜렷하게 좋은 거는 없어요. 이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직이나 이사 조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뭐 띠별 운세라는 게 정확하게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만.